서울시가 인파 밀집 안전관리 대책과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로 면적당 인파를 자동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경찰, 소방당국의 상황을 전파하는 진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골라 올해 안으로 CCTV 90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재난안전상황시 인력을 이전에 비해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소방전문인력을 시 상황실에 배치하는 한편 재난현장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헬러윈 기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14개 지역에서 경찰과 소방합동으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이 운영됩니다. 전기구는 전기구와 상상의 전문가의 전기구는 Eva